반갑습니다. 민정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내신, 내신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방학 동안 그동안에 여러분들 구경수 공부하느라고 아직까지 내신을 미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지리 내신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내신 커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리 내신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민정티가 함께합니다. 자, 지리 내신 저의 만점 커리큘럼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제가 민정티 꼼꼼 맵 내신 완성을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바로 우리 또 내신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야 될 내용들을 바로 민정티 콕콕 맵 벼락치기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선 지리 내신 만점 학습법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도를 읽는 방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알고 가면은 사실 지리가 너무나 쉬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중에 민정티 맵 지도 특강이 있어. 그거와 함께 좀 가면서 걔와 함께 내신을 함께 준비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솔루션 민정티 맵 지도 특강을 공부한다는 거. 맨날 맨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내가 아 이번에는 유럽을 보고 가겠다. 내가 한국 지리에서는 이번에 호남 지방을 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강좌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정티 맵 지도 특강과 함께 한다면은 개념을 준비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의 위치라든지 특징을 한 방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 이번 저의 내신 민정티 꼼꼼 내신 개념입니다. 제가 왜 꼼꼼 이거를 붙였냐. 내신은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내신이 학교 선생님들마다의 성향상 또 되게 많이 다르게 다르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민정티와 함께 내신 꼼꼼하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이거는 얘들아 학교별로 선생님이 다 성향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학교 지리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1등급이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별 내신 맞춤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건 꼭 보고 가야 돼.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마다 되게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거는 별로 제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왜 도대체 이 문제를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1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들 중에 1등급을 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내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냥 흘렸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학교 지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내신 만점 받기 위해서는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풀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 어떠한 개념도 얻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문제집 사가지고 문제부터 풀면서 아 나 괜찮아 문제 풀면서 개념 공부할 거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얘들아 정말 제가 이거 수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풀이를 풀면서 하는 학습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야.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과서라든지 부교제, 프린트 꼼꼼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민정티 내신 그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묶어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체크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교과서, 부교제, 프린트까지 모두 다 꼼꼼히 정리를 하지 여러분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개념에서 헷갈리는 것은 나만의 노트를 만들자고 너희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 만약에 내가 2학년 때, 1학년 때 내신을 지리로, 한국 지리로 가져가. 그런데 나 수능 가서도 한국 지리를 할 예정이야. 그러면 그 노트가 너희한테 정말 정말 큰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지? 너희가 수능장까지 가서 볼 수 있는 노트가 될 거라고. 너희만의 노트를 만들어. 그게 정말 좋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들, 이 부분을 잘 몰라. 모르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지, 아는 것들을 적을 필요는 없어. 너희만의 노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자주자주 틀리는 것들, 내가 헷갈리는 개념들을 계속 보면서 가는 거야. 너희한테 노트 정리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쭉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 쓰면서 가는 애들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중에서도 너희가 아는 내용들은 너희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래도 기억에 남아. 그런데 자주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라는 거지. 자, 그리고 지리는요. 사실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본 친구들이 지리는 잘해. 계속적인 반복 학습.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이 너희만의 노트를 만들라고. 그 노트를 가지고 꾸준히 주 2회 정도. 선생님하고 1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스스로 복습하고. 학교에서 수업하면 벌써 3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인강만 봤다. 이거는 하나의 공부가 아니야. 인강을 보고 너희 스스로 복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보통 되게 착각하는 게 나 학원 갔다 왔다. 그럼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강의를 들으러 간 거지. 너희 스스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스스로 내가 오늘 강의에서 이런 부분이 헷갈렸으니까 그런 거를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넣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지리 공부는요. 주 2회 정도 꾸준히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민정티 꼼꼼 넷이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문제를 한 25문제 정도 넣어놨어요. 그 20문제 정도는 거의 객관식 그리고 서수령으로 나오는 5문제 정도의 주관식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거를 푸시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학교 출제 경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작년 기출 문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 학교 족보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민정티 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희 고2 모의고사라든지 고3 때 모의고사 이러한 문제들을 좀 풀면서 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문제를 왜 풀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그 중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는구나. 너희가 얘들아 보통 뭐 예를 들면 지형 단원을 틀려. 지형 단원을 틀렸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도 또 지형을 틀려. 보통 내가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리게 돼.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 나는 그래. 두 번, 세 번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나는 다시 개념부터 가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 나 왜 이 단원이 계속 이렇게 많이 틀리지?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개념 다시 공부하시고 그리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 있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나만의 노트 만들라고 얘기했죠? 틀리는 문제의 중요 내용을 오답 노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아, 내가 틀렸어. 체크를 했어. 그리고 바로 해설지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해설지 보면서. 음, 음, 오케이. 이해됐어. 그리고 넘어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럼 너희께 완벽하게 될 수 없어. 다시 틀린 거, 내가 왜 틀렸는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아, 이랬구나. 그것들을 적어놔야지. 그것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너희만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틀린 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너희 선배들의 팁이야. 정말 질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희는 질의 공부를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첫 번째로 선생님, 저는 방학 때 질의 특강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백지에다가 머릿속에 그동안의 질의에서 예를 들면 오늘 지형 단원을 공부했으면 내가 오늘 지형 단원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한 번 적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화강암, 또 그 다음에 화산암, 석회암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이 암석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가지를 치면서 좀 더 확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너무나 잘 됐어요. 이건 너희 선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 식으로 백지에다가 너희가 머릿속에 오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 기억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에 해당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취약 점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어떻게? 뭐 너희만의 학습 방법으로도 하면 되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좀 제시를 해줄게. 오답에서 두 번 이상 틀린 것은요. 색을 좀 달리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틀린 거는 뭐 이렇게 그 뭐지? 연두색,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번을 틀렸어. 빨간색이라든지 붉은 색깔로 체크를 하고 개념 노트도 역시 색깔 펜으로 체크 체크해야 돼. 니네 그냥 연필로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색깔 펜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집중도가 높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도 알고 그리고 나는 문제 풀 때 얘들아 다 틀린 거 다시 한 번 너희가 채점할 때 연필로 하지 말고 색깔 펜으로 보고 하라 그래. 내가 뭘 틀렸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간 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색깔 펜으로 구분하는 게 좋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 노트도 아 내가 좀 잘 안 외워지는 것들 너희가 방법을 정하라고 아 한 번 틀린 거 또 그 다음에 내가 아 얘 한 번 봤는데 좀 계속 아래까리해 이런 것들은 무슨 형광색과 무슨 색깔 너희가 정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봤는데 잘 안 외워져 이런 것들은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 정하면서 가라고 자 세 번째 틀린 부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보는 거랑 열 번 보는 거랑 정말 틀려. 열 번 보는 순간에 내게 되는 거야. 정말로. 지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특강을 해줄 거야. 얘들아 시험에서 꼭 이것만은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니까 얘 빠지지 않고 꼭 보고 가야 돼. 그 부분을 해줄 거니까 벼락치기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교 점수에서 만점 받을 수 있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와 내신을 공부해야 되냐. 현재 저는 현장에서 내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티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저는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출제될지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대략 예상하죠. 바로 제가 학교 교사의 시선으로 내신을 꼼꼼하게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오시고요. 내신 만점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얘들아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 너희 스스로 공부하는 거 내신 만점을 위해서 민정티 꼼꼼 맥과 함께 저와 함께 내신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민정티와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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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